3회 어모 면민 한마당 잔치 계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면민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게 된 것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말무리 잘 하시고 우리 어모 면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와 더불어서 4,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모 면민들께서 이렇게 축제에 함께 해주셨는데 모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농사 잘 짓습니까? 모두 올 한 해 농사 짓는다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하신다고 장사하신다고 또 직장에 다니신다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모 한마당 잔치 오늘 세 번째 맞는데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어모가 크나가는 것을 이렇게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 올려주세요 어모 면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농사 짓는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 땀 흘려 농사 지은 만큼 농사도 잘 되고 올해도 풍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면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의자님이 우리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다른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시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김세훈 의장님하고 저하고는 계령면, 감모면, 어모면 같이 의연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저보다도 어모 면에 많은 관심을 써가지고 일도 열심히 해주고 있고 특히 김천시 의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계령, 감모, 어모로에 발전하고 살기 좋은 면을 만드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15만 김천시민은 시행인, 친절, 질서, 청결운동의 시민의식의 개혁을 위한 햇빛 두기다 김천기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선다 11월 12일 어모 면민 다 같이 박수 다 같이 박수 한놈어 가면 백번 천반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갈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양보가 당신 품에 담겨주고 싶어 잘한다 나는 그냥 당신의 사랑의 나무도 나는 그렇게 일어졌버린다 나는 당신이 공통을 좋아한다고 나는 당신을 찾을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